지금 느긋하게 차나 마실 때야? 백악기 하늘이 이렇게 파랗다니 아름다워! 어머! 넌 누구니? 푸시타코사우루스 새끼인가? 귀여워! 안녕, 꼬마야! 뭐야, 뭐야! 같이 놀고 싶어? 아, 귀여워라! 어떡하지, 데려가고 싶은데! 으아악!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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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아까 그 꼬마야! 마!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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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! 감히 날 위협해? 감히 날 위협해? 으아악! 아아악! 우아악! 어? 체증 방사 탈쌉! 이건... 공룡 알이다 공룡 알이요? 무리를 지어 살고 있었던 것 같구나 칼로비스 일당이 여기서 공룡 사냥을 한 게 틀림없어 너무해 어떻게 이런 짓을... 아... 어디로 간 거니 차라라 아... 저거... 왜 그래 아이큐! 뭔데 그래? 새끼 공룡이야! 어떡해 떨어진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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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날 뻔했어 너무 살구했구나 다행이다 이 녀석 울고 있어 그러네 푸시타코사우루스는 분명 무리지어 생활하는 공룡인데 혼자 있는 걸 보면 칼로비스 일당에게 공격당한 무리일지도 몰라 너희가 왜 여기 있지? 어떻게 쫓아온 거야?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잖아 우리는 너희가 나쁜 짓 한 걸 막으러 온 거야 나쁜 짓? 공룡 사냥 말이야! 너희 맘대로 공룡을 타이미쇼어로 만들다니! 너무하잖아! 공룡 무리를 습격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시끄러워! 소 넌 나하고 배틀이나 해! 그래 받아주지 이번엔 제가 나설 차례입니다 아니 메가트릭해라 넌 물러나 있어 네? 녀석은 혼자니까 나도 혼자 상대하겠어 좋았어 이 근처에 있는 공룡들도 거의 다 잡았군 왜 그러지? 즐겁지 않느냐? 아뇨 찾았다!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? 우리도 이제 타임머신이 있거든 정말? 타임머신을 갖게 됐다고? 우린 너희가 나쁜 짓을 꾸미지 못하게 막으러 왔다 나쁜 짓이라고? 계속 이렇게 나쁜 짓을 할 거면 당장 이 지구에서 떠나! 아버진 나쁜 짓 안 하셔! 이 아기 공룡이 살던 곳도 네가 망친 거지? 그만해! 나용찬! 배틀로 승부를 내자! 그래! 반드시 이기겠어! 바라돈 받아! 꼬마 공룡은 내가 돌보고 있을게 구타케 세모야! 시작하자! 가라! 내 카드! 이겼다! 저 녀석들에게 치다니! 제이! 당장 공룡 사냥을 그만둬! 여기서 잡은 타이니 소호를 전부 풀어줘라! 시끄러워! 말도 안 되는 소리! 다음엔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! 언제 봐도 기분 나빠! 사스타스 사우루스! 구하마! 이제 알았겠지! 너희는 결코 우리를 막을 수 없다! 뭐라고? 반드시 막을 거야! 티라라! 다음 시대로 가자! 티라라! 저 녀석들! 또 어디로 가는 거야? 어디 가는 거지? 우리를 찾았나 봐! 정말 다행이다! 그래! 용찬아! 또 놓치고 말았네! 어! 티라라랑 함께 살아주는 거 봤어! 그런데! 티라라도 꼬마 공룡을 걱정하는 것 같았어! 전에 내가 말했잖아! 티라라도 원래 착한 아이야! 나쁜 건 티라라의 아버지다! 그런 것 같아요! 칼로비스! 네 맘대로 되게 두고 보지 않을 거야! 절대로! 날! 구하러! hin! 뱀국사야! 뱀국사야!